LA 총영사관은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차질없는 재외선거를 위한 모의재외투표를 실시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 모의재외투표는 선거를 위한 재외투표 장비와 투표회송 절차 등 재반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실시됩니다. 모두 41명의 국외 부재자와 4명의 재외선거인이 명부 등재 신고 신청을 했는데 공관 측은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해 공관 직원을 중심으로 접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의 재외선거 투표는 내년 2월 23일부터 2월 28일까지 엿새 동안 실시됩니다. 국외 부재자와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은 내년 1월 8일까지 접수를 마쳐야 투표 자격이 주어집니다. 대선일은 내년 3월 9일입니다.